넌 재수가 없는 것 같애 그만하자 부탁이다 씨름대요 비즈니스니까 이겨요 단속 장현빈이 변신 꼴보가 있어 왜? 나! 왼쪽 셋 오른쪽 둘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 야 헛짓거리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지? 돈 벌다 어? 합의금 가지고 와 일단 내가 3일 줄게 그때까지 돈 안 걸려잖아 그 새끼 조심해 진짜 쓰레기야 야! 넌 괜찮아 무슨 잘못 때문에 뭐 어떻게 하려고 너도 네 친구들처럼 되들어 봐 네 친구 알잖아 그지? 여성 왜 그래? 그 새끼는 처음부터 나 같은 거 친구로 생각한 적도 없다고? 진짜 그렇게 생각해? 넌 유수 에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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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